오늘은 인류학 이야기 27강입니다. 오늘은 종교적 인간과 과학적 인간을 얘기하면서 대조를 통해서 종교적 인간이 어떤가를 특별히 좀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인간, 인간신 이러한 대구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항상 천지이라는 코스몰로지 구조를 갖고 문명을 되게 해석합니다. 천혜에는 기독교가 있죠. 하늘신앙이 가장 높은 것은 기독교를 봐야 되죠. 유교는 인간, 인간을 중심으로 있고 불교는 지위를 중심으로 하고 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장 종교적 특성이 있는 게 역시 기독교죠. 기독교. 그 다음에 유교는 종교라기보다 때로는 유교는 유교가 아니고 유학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인간학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다룬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는 인간적 인간. 인간적이라고 할 때 꼭 근대의 휴머니즘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통 왕조사회에서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가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요즘 휴머니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삶, 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과학적 인간이었는데 현대 천체물리학의 파동론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현대적인 파동론의 예를 들면 불학적응성 원리 같은 이러한 하나의 수학 방정식, 공식 같은 걸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유, 같은 세계를 사유한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불교가 상당히 현대 우주론과 맞나요? 재행무상이라든가 재범무아라든가 여기는 자아가 없죠. 실체가 없죠. 그런 점에서 서양과학은 실체가 있는 데서 시작해서 지금 실체가 없는 곳으로 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불교학자들이 불교는 아주 초현대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놓쳐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아무리 대단해도 불교가 우주를 공식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식화하지 못했습니다. 공식화한다는 것은 마치 우주가 실체가 없는 파동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용할 오브젝트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화해서 활용해서 핵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자산업도 발전시키잖아요. 불교가 핵무기를 만들고 전자산업을 발전시키지는 않잖아요. 단지 그 당시 언어로서 오늘날의 과학세계를 말했다. 이런 점에서 과학진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다시 보면 기독교라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실 현대과학이 나왔잖아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지금 이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하느님이라는 고정불견의 존재, 절대적 존재를 설정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과학에 있어서 고정불견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흔히 중세의 종교시대가 근대의 과학시대와 아무리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관련이 있죠. 서양 문명은 고정불견의 실체, 그걸 동일성이라고 합니다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명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소위 유턴역학적 과학이에요. 이거는 파동론적 과학이고 이게 유턴역학적 과학이죠. 그다음에 유교는 또 도덕적 인간, 윤리적. 유교라는 건 성리학이라는 게 거의 윤리도덕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는 과학적 인간이면서 동시에 존재적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말하자면 불교가 과학이면서 존재의 실체가 없다. 고정불견의 실체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점에서 굉장히 과학적인데 동시에 과학적이면서 그것이 바로 존재라는 거죠. 존재. 존재는 항상 변한다. 그래서 존재와 생성이라는 게 있다면 존재라는 게 약간 아무래도 고정불견의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죠. 비커밍이나 보면 이거는 비실체죠.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실체 여기에 불교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라는 게 전혀 반대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예를 들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융합을 하려고 할 때 이 존재와 생성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서로 교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그의 존재로이라는 것은 생성론을 그 생성론을 존재로 내용이 생성인데 단어는 존재야. 바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여기서 말하는 존재적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존재적 인간과 이제 대립되는 것은 존재와 존재자죠. 존재적 인간과 인간은 굉장히 불교적이죠. 이래 만나죠. 이것과 대립되는 것은 존재자적 인간입니다. 존재자적 인간이죠. 이 존재자적 인간은 바로 이게 기독교와 통하는 겁니다. 불교는 존재적 인간, 기독교는 존재자적 인간. 말하자면 여기에는 존재라는 말을 안 썼지만 과학적 인간이라는 것은 사물을 토대로 하는 고정불변에 무엇이 있다는 실체를 토대로 하는 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 여기 꼭 존재를 쓰면 존재자적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게 본래 완전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죠. 알아야 현대무명에서 다른 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 오른쪽에 보면 되어있죠. 과학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y 꼬로 fx, x 변수가 y 변수하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함수라는 거죠. 함수. 함수라는 게 일종의 팡션입니다. f라는 게 팡션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x에 뭘 넣는 겁니까? c를 넣는 거죠. 미지수의 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함수가 되는데 종교에서는 이게 섭리가 됩니다. 섭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프라비던스라는 게 사실은 팡션과 같은 거죠. 과학에서는 함수를 하고 종교에서는 섭리를 할 따름이지 어떤 팡션이 하는 그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제 전제가 다르죠. 여기는 미지수를 x로 두고 x로 두는 대신에 종교는 미지수를 신으로 두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 같죠. 과학은 진리를 찾는 건데 진리는 항상 모순되죠. 과학사를 보면 모수로의 역사예요. 사실은. 앞의 것이 계속 틀려가 또 새로운 큰 이론들이 나오는 과정이죠. 진리는 바로 모순의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거꾸로 말하면 모순의 진리야. 그냥 진리가 아니고 모순의 진리야.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어떤 신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우상화하기 쉽죠. 우상화하면 도구말은 말이에요. 그런데 신을 예를 들면 우상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죠. 그런데 대개의 종교는 세속화되면서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우상화를 해야 마치 그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상화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소위 기독교는 대중의 플라토니즘이다. 대중의 철학이란 거예요. 니체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대중의 철학이다. 굉장히 니체가 말한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신은 죽었다라는 말도 했지만 종교와 소위 철학의 관계,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철학은 뭡니까? 보통 우리의 말은 플라토니즘이죠. 플라토니즘, 플라톤. 플라토니즘이라고 합니다. 플라토니즘은 철학이라 하죠. 플라토니즘 이렇게 철학이라 합시다. 이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냐? 대중적 플라토니즘이야. 대중적. 앞에 대중적이 들어갑니다. 대중적 플라토니즘 플라토니즘입니다. 재미있죠? 철학은 흔히 플라토니즘이에요. 플라토니즘이 뭐 소양 철학은 플라토니즘의 푸트노트다. 이런 말을 과정 철학의 대가인 화이트헤드라는 영국 철학자이면서 수학자가 얘기했어요. 플라토니즘의 푸트노트다. 그런 정도로 플라토니즘은 철학을 대변하는 말이죠. 철학. 종교는 뭐냐? 리체가 말하기를 대중적 플라토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다 설명하면 대중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중이 이해하는 식으로 전개한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예를 들면 철학에서 과학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교차하는 거죠. 뭐 교대도 교대도 두 개가 교대하잖아요. 교차.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라는 게 별개처럼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긴밀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팡션인가 프라비덴스는 이게 같은 건데 종교에서 얘기할 때 섭리라고 그러고 과학에서 얘기할 때 함수, 이론이라 해도 돼요. 이론. 공식이라 해도 되고 이건 뭐 같은 거예요. 종교적 소위 어느 종교의 신자들은 섭리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섭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기도 하고 다 섭리라고 그러죠. 과학자는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론, 함수,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두 개가 예수님이 얘기한 식으로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했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동시에 있죠. 굉장히 복합적인 말인데 그 복합적인 말 속에서 사실은 과학과 종교가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느껴야 사실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게 된다고. 흔히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 말씀이 그 뜻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은 바로 과학과 종교가 교차되는 세계라는 것 서로가 물고 물린 세계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게 사실 제대로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만큼 과학이 긴밀한 거죠.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발하라리라고 유대님이나 말하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했잖아요. 사피엔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줄여가 그냥 사피엔스라 했는데 이거는 약간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미래의 사피엔스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피엔스에서 말한 게 뭐냐면 나중에는 기계적 인간,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기계적 인간이 가능하다. 기계적 인간. 로봇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로봇라는 게 로봇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로봇라는 게 자꾸 발전하면 기계적 인간이죠. 이건 이제 사이버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나라 출신의 예술가 백남준이 사실 그 예술 속에 사이버그를 이미 예언해서요. 그래서 작품을 했죠. 그래서 사실 과학과 예술도 이면에 같이 가는 겁니다. 과학과 종교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술도 같이 가는 건데 어쨌든 이 사이버그, 기계적 인간. 말하자면 유발하라리는 유대인으로서 역사학자도 역사학자. 그러니까 인류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 신화학 이런 걸 전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시퀀스를 준단 말이에요. 역사적 시퀀스. 시퀀스는 역사적 선후, 과정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어디로 가겠느냐. 미래의 인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미래의 인간. 역사적 인간이 어떻게 미래의 인간이 되겠느냐. 미래적 인간이죠. 자기 나름대로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다분히 서양과학적, 서양과학에 대한 신봉자이고 또 다분히 기독교적이고 다분히 서양 문명의 우월성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피엔스 책에서 상당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서양 문명의 일종의 자기 마스터베이션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스터베이션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많은 지식이 있고 놀라운 해석들이 있으니까 그냥 세계가 미치는 거죠. 사실은 기계적 인간, 인간, 로봇의 인간의 미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를 가겠죠. 그런데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겠죠. 그래서 기계적 인간이라는 것은 과학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지금도 우리도 현대과학을 통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많은 인공장기들도 있어가지고 장기를 교체함으로써 수명이 연장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점점 강화되면 모든 인간의 신체가 인공장기가 나오면 그 장기를 결합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피언스라는 게 있고 결국은 나중에 기계적 인간이 기계적인 신 나중에 이 친구가 호모데우스라고 호모데우스 뒤에서 신입니다. 썼는데 이 대우스라는 게 바로 인간 미래의 기계적 신을 사실 찬양하는 겁니다. 저게 진화라는 거야. 우리가 진화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계속 갈 때 진화인 거지 기계를 너희가 조립하는 게 진화라고 보는 거죠. 저게 소위 서양의 과학자적인 태도죠. 또 서양의 역사학자의 태도죠. 서양의 역사가 발전론으로 되게 보잖아요. 그러한 한 해의 결과로서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구촌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류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이끌 아이디어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거기는 힘의 문제. 누가 더 강력하냐. 힘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면 서양 문명이라는 게 전쟁기계. 서양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강대국들은 쉽게 말하면 전쟁기계를 누가 더 강력한 걸 갖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강대국을 키재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 소위 전쟁기계를 지지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쪽에 있는 게 사피언스, 호모, 대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열광하고 있죠.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양반이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래. 이런 특성에 의해서 다 제술된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과학을 이용을 하되 계속 지금식으로 이용하면 결국은 전쟁기계에 집중하면서 언젠가는 붙겠죠.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무기를 제어하려 해도 워낙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멸종할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하지만 언젠가는 어떠한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사용할 사람이 나오죠. 어떤 미친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만큼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세계를 인간이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인류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이러한 기계주의 이게 전부 기계주의죠. 기계주의. 기계주의인데 기계주의는 기계주의가 무슨 편리성은 기계주의라는 것은 편리에서 한번 가져오죠. 편리성 유용성 유용성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계주의가 이거는 맞죠. 기계주의가 평화를 가져오지는 내 생각에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과학에 대한 평화적 이용 같은 게 물론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인간이 소위 권력적 패권 경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평화적 이용보다는 전쟁기계적 이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이용을 하되 소위 옛날에 샤만들이 생각했던 소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생각들을 가치 있게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흔히 인간신데 기계적 인간은 결국 인간신이죠. 말하자면 인간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 이것은 기계신이라는 거예요. 기계신. 기계신이라는 거죠. 인간이 과학에 대해서 만들어낸 신이다. 기계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 있겠어요? 신인간인 거예요. 신인간. 신인간. 신인간이란 말은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이게 결국은 샤만리지스 말하면 만물만신이 이게 만물만신과 해당되죠. 만물만신. 이러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만물만신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인류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인간이 멸종한다라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주기적으로 봤을 때 마치 중생대 때 사우루스 계통 길동물들이 갑작스런 지구의 변화 예를 들면 운석이 큰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냥 먼지가 올라가서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히 멸종하는 큰 짐승일수록 멸종하거든요. 인간은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덩치 신체는 크지 않은데 말하자면 일종의 뇌공룡 비슷해요. 뇌공룡 몸집은 크지 않지만 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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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만큼 크다고 뇌공룡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이 뇌공룡이란 말이에요. 뇌가 그동안에 뇌라는 게 인간에게 도구를 제공하고 도구적 인간이 되게 하고 인간으로 알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거꾸로 뇌공룡 뇌공룡이 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평화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하면 멸종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인간의 멸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멸종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멸종을 지연시키는 계속 지연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철학이 나와야 지구촌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샤만이즘의 현대적 의미로서 신인간 만물만신 이런 것을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과학, 종교, 예술은 얘기를 크게 안 했습니다만 과학, 종교, 예술, 인간의 문화라는 게 있어서 내밀하게 통화하고 있다. 통화하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